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AT 대 첼시, 첼시 대 AT의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첼시 팬이 하는 거다 보니까 첼시 위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AT는 어떤 장단점, 첼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장점을 보자면 첼시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맨시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전승을 하고 있는 맨시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첼시가 아마 10위권 내에서도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투웨 감독 전체를 놓고 봐도 리그 6경기 4승 임으로 패배가 일단 없고 뭐 토트넘이나 울버헨튼이나 사실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기는 했지만 어쨌건 강팀들까지 잡아내면서 리그에서 계속 계속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체들을 좀 상대로 많이 점수를 딴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보면 3월달에도 이제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뭐 맨유라든지 에버튼이라든지 그런 경기를 해봐야 안다고는 하지만 약팀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점수가 계속 내려갔던 첼시를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기세는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코바치치, 조르지뇨, 알론소, 모도이까지 램파드 체제에서 그렇게까지 중용받지 않았던 선수들까지 좀 터져주면서 스쿼드가 좀 좋다고 평가받았던 양은 많지만 질은 좀 별로인데 이제 좀 질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까지 된 거 같아서 첼시는 전체적인 분위기, 분위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싶지만 투웰 감독은 유럽 내에서도 내놓으라는 명장이긴 합니다. 좀 전술가고 똑똑하고 실제 첼시를 왔을 때 뽀백이 좀 잘 안 먹히니까 그리고 스리백 자원들이 정말 많으니까 스리백을 돌리면서 확실히 스리백을 정착시키면서 4승 2무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가져왔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스리백을 쓰면서 알론소 오도이로 좀 공격적 우위를 가져가고 수비가 불안한 건 아스피리코에타, 티아구 실바 등으로 제대로 메꿔주면서 실점은 적고 득점은 있고 그러니까 승점은 따고 패배는 막는 그런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유형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여차하면 막 플리식이 풀백으로 나오는 등 투웰 감독이 한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까지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집요한 감독들이 승점을 잘 따잖아요. 그냥 경기를 내려놓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감독들은 없겠지만 투웰 감독은 그거보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쌰튼전을 보면 저는 아쉬웠습니다.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또 쓰면서 좀 날리는 거라서 아쉬웠지만 좀 경기력이 안 좋으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날카롭고 조금 뭐랄까 냉철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웰 감독의 스리백에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빈공이 있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윙백들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 윙백들로 잘하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윙백들도 단점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알론서부터 보시죠. 알론서가 올라감으로써 오도이가 올라감으로써 둘 다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알론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밖에서 슈팅도 좋고 박스에서 헤더도 좋고 키가 크잖아요? 오도이가 뭐 윙어 출신이니까 워낙에 좋은 건 있는데 자 이제 수비라는 단어를 쓰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오도이는 수비 가담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오도이는 뭐 제임스보다 수비력이 좋다. 아스피리 쿠에타보다 수비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윙백으로 썼을 때 수비력이 무난합니다. 문제는 알론서인데 알론서는 수비력이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수비수 출신이니까. 문제는 근데 선수 자체가 너무 느리면서 르디거가 커버를 들어가지 않으면 뭐 주마가 커버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3백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인데 우리 센터백 3명은 조금 이렇게 측면을 커버해주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사운센튼 전에 좀 두드러지는데 르디거는 이제 측면을 막으로 갔고 주마 아스피리 쿠에타는 조금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 사이로 미나미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스피리 쿠에타가 많은 양을 뛰어와서 태클을 걸어주고 주마가 뒤에 서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나미노 뒤에 서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알론소는 커버가 느리고 오도인은 거의 윙어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요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면 이제 스와레즈랑 펠릭스나 이렇게 좀 내놓으라는 공격수들이 이 사이를 파고든다 그러면 첼시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웰 감독의 3백 전술은 글쎄요. 투웰 감독이 진짜 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단 지금 첼시 여건에서는 3백이 제일 괜찮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난하고 제일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3백을 쓰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투웰 감독은 첼시의 문제점과 전술적인 변화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요렇게 보면 얘기가 안되고 요렇게 보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드의 질 그러니까 좀 퀄리티면으로 봤을 때는 두껍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나 양으로 봤을 땐 두꺼운 건 사실입니다. 이걸 에이티전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에이티 같은 경우에는 소집 명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카라스코, 히메네스, 브리살리코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백 자원에서 쓸만한 자원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뽀백이나 3백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첼시는 스쿼드가 양쪽으로 많은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텐데 지금 티아고 실바가 없습니다. 물론 퀄리티면으로 많이 떨어지죠. 센터백, 3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티아고 실바가 없다는 건 되게 크기는 하지만 아스피리쿠에타, 리디거, 주마, 텐센이 버텨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전급으로 뛸 만한 선수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윙백을 보시겠습니다. 알론소가 있고 7웰 에메르송이 있으면서 뽀백으로 간다 그래도 7웰이 있고 3백으로 간다 그래도 에메르송 7웰 알론소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도이가 있고 제임스가 있고 여차하면 아스피리쿠에타가 있습니다. 아스피리쿠에타는 3백 요원으로 많이 나오니까 제임스 오도이로 갈텐데 제임스 오도이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중원을 보신다 그러면 조르지뇨 코바체치가 1옵션이긴 합니다만 칭테가 바치고 있고 길모우가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칭테가 나왔을 때 빌드업이 좀 잘 안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칭테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다는 걸 선샘튼 운전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런 중원도 나쁘지 않고 투미들로 간다 그러면 백업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거고 공격적으로 보면 마운트도 있고 베르너도 있고 지루도 있고 타미도 있고 지에의도 있고 여차하면 하베르측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르너도 최근에야 조금씩 조금씩 잘해지는 거고 지루타미도 믿음직하지는 못하고 하베르측 같은 경우에 이제 복귀한 거기 때문에 믿을 게 그냥 마운트 정도 지에의도 조금 아쉽긴 하니까 마운트 정도인데 어쨌건 뭐랄까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숫자가 부족해서 전술을 못 짜는 건 없습니다. 에이티 같은 경우처럼 그런 스쿼드도 투웰 감독이 좀 전술의 펙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 라인업인데 예상 라인업은 솔직히 요 근래 봤던 예상 라인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투웰 감독이 처음 왔을 때 와 정말 새롭다. 쓰리 백에서 오도이가 윙백으로 나오고 마운트가 뒤를 받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신기했는데 이제는 뭐 이게 거의 핵심 전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진 않는데 센터파겐 티아고 실바가 없네요. 일단 슬슬 쓰리 백을 내려놓고 뽀백도 한번 써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요일날 벌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를 가져가는 건 투웰한테도 무리기 때문에 쓰리 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점의 한계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램파드 체제에 한번 무너졌던 첼시를 투웰은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승 2모면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잖아요. 패배가 없고 승점을 다 쌌다는 얘기인데 근데도 5위거든요. 웨스트의 마테 밀린 이거만 봐도 그냥 우리가 사운스 햄튼전 한 경기 무승부를 겪었을 뿐인데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챔스권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수선합니다. 거기에다 타미, 지루, 베르너 등 공격수가 믿을만한 공격수도 없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타미가 최다 득점자이긴 하지만 스와레저보단 타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이런게 존재합니다. 공격수도 한계가 있고 마운트가 요렌테랑 견져볼 만하거든요. 중원에서 풀어주는 거나 어디든 뛰는 거나 활동량이나 이럴긴 한데 요렌테가 스탯으로 보면 좀 더 나았긴 합니다. 요렌테는 막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공격수까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윙백도 되니까 이 멀티성까지 포함하면 요렌테가 좀 더 앞서는 것 같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봐도 조금 첼시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비진이 부상과 무슨 약간 확진자 문제로 좀 빠지는 걸 제외한다 그러면 수비진 퀄리티도 첼시보다는 AT가 낮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첼시가 모든 걸 뜯어봤을 때 투엘과 시멘을 제외한다면 스쿼드로 봤을 땐 한계에 부딪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첼시보다는 AT를 좀 더 높게 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은 둥글지 않냐? 특히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공이 둥글길 바라는 게 첼시라면 그거가 한계를 좀 드러내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점인데 티아고 실바를 약점으로 잡아놨습니다. 단점으로 근데 황홍기에 접어든 선수가 한 명 빠진다고 해서 첼시가 수비가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면 첼시는 약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원래 기존의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진한 센터백 라인을 더해보면 불안하잖아요. 주마가 실바보다 너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실바가 빠진 센터백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디거, 주마, 텐센, 아수필리쿠에타가 존재해서 스리백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퀄리티면에서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정할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티아고 실바는 어쨌건 사우스 햄튼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못 돌아온 것처럼 AT전에 결정한다면 티아고 실바도 치명적인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AT가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리그에서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AT는 막강합니다. 특히 공격진이 막강합니다. 수비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진이 굉장히 막강하면서 티아고 실바가 빠진 우리 수비진에 굉장히 부담감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상위 득점원들의 기록이거든요. 소아레즈가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득점을 고루고루 하는 건 좋습니다. 고루고루 하는 건 좋은데 확실한 득점원이 하나 있고 고루고루 하는 게 강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첼시가 AT보다 공격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AT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카디스전을 좀 제외하고 나면 두 골 이상이 없기는 해요. 두 골이면 많이 늦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많이 늦는 건 많이 늦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를 못 잡는다는 거죠. 비단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좀 수비진이 부상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좀 스쿼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공격력은 강하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득점력이 좋으니까 이런 선수들 이런 AT를 상대하는 우리의 수비진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아레즈, 펠리스가 들어왔을 때 실바가 없는 첼시 수비진이 만약에 견딜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핵심은. 첼시가 이런 공격력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거죠. 거기다 AT의 장점을 바로 얘기 드리자면 AT는 완성된 팀입니다. 11년도에 시메오네가 부임하면서 벌써 10년입니다. 그 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AT는 자리에 잡았어요. 거기에 여전히 좋은 스쿼드 코케가 있고, 사울이 있고 이제는 최전방에 수아레즈도 있고, 펠리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지면서 완성된 팀이 됐다는 거 반대로 얘기해보면 투엘 첼시는 이제 몇 경기 치르지 않은 신생아 같은 팀입니다. 투엘의 첼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와 AT가 붙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팀과 완성된 팀에 붙는 느낌이라서 안정감만 놓고 봤을 땐 AT가 정말 큰 장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쿼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수아레즈만 막아서 될 일인가 제목에서도 달려있지만 수아레즈만 막아서 될 일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렌테의 기록을 보시죠. 요렌테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전천우입니다. 공격적으로 써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 윙백도 돼요. 제가 처음 이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라고 AT에 처음 봤을 때는 잘되면 막 이제 부스케스트나 뭐 칸테나 조르지뉴 이런 과로 크겠구나.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있잖아요. 패스가 좋거나 수비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수비력이 정말 좋든가 수비력이 이제 패스가 좀 안 좋든가 이럴 쪽으로 클 줄 알았는데 전천우로 커버리면서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됐습니다. 당장 이제 마지막 레반테전에만 기록을 못 쌓았지 12월 이후로 7경기를 치는데 두 골 5도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경기 스탯을 쌓은 거죠. 한 경기 한 스탯 정도잖아요. 한 경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경기 스탯을 쌓을 정도니까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뿐입니까? 주황펠리스, 코레아 등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코케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그래서 첼시가 수아레즈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요번에도 득점이 없었잖아요. 득점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수아레즈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건 에이티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단점 얘기를 해보자면 리그에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리그 기록인데 최근 레알이 4연승을 하는 동안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지만 3점 차로 턱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에이티 입장에서는 리그도 지금 되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비단 에이티가 갑자기 못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건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카라스코, 히메네스, 브리살리코가 못 나오면서 이게 3백이 될지 4백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어떤 전수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스쿼드가 빈약해지면서 어떤 스쿼드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라는 건 단점입니다. 약간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트리피오도 못 나옵니다. 트리피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불운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첼시가 뭐 기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다 중립 경기가 펼쳐지고 이제 영국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스페인 정책에 의해서 중립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악재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이티가 순전히 1차전을 치르지 못하게끔 악재가 끼는 정도로 여러 가지로 첼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에이티가 불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첼시가 스쿼드의 질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양으로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공격 꾸리는데 문제 없고 중원, 윙백, 쓰리 백 뭐 골키퍼 문제 없잖아요. 티하고 실바하고 플리식 정도 외에는 뭐 크게 못 나올 선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이티는 쓰리 백을 써야 될지 뽀백을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사사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쓰리 백을 쓰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굳이 쓰리 백을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뽀백을 들고 나왔는데 쓰리 백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뽀백 사사이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의원화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수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에서는 에이티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하자면 그래도 저는 에이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첼시가 유리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도 첼시가 유리하다고 보고 싶은데 진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첼시가 턱밑까지 쫓아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여러가지 분위기도 끌어올렸고 투엘이라는 전술가도 나타났고 뭐 최근 분위기도 첼시가 에이티 마드리드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하지만 에이티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 갖고 있는 스쿼드 그리고 심의원화가 그동안 에이티 마드리드로 끌고 오면서 싸워왔던 경험의 누적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첼시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해야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첼시가 잡기를 바라고 저도 입중계 때 굉장히 열심히 첼시를 응원할 거지만 에이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대 1을 예상하는데 저는 첼시가 2대 1인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에이티의 승을 보겠지만 첼시가 2대 1인 그런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챔스 1차전의 빅매치 중에 하나인 에이티 대 첼시 첼시 대 에이티전의 프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아고 실바가 나와야 될 텐데 보실 수 있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